이번에는 뭐 잘하자? 용서하면 봐야 된다. 응. 응. 이번에는 이거 아니구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냐? 여기 왜 대립은 사자지? 최순사자. 왜? 응. 너무 잘했으니까. 이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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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야지. 언제까지 이승이 나와 있을까? 응. 응. 응? 안 가있구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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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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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 거 같으면 마음이 되시겠다. 알았어 알았어 그렇게 안 해줄게. 근데 어쩐 수 없나 이 마음이 더워지겠다. 조심해 알겠지? 왜.. 다시 망했다 정말.. 화가 되겠지.. 마지막은 못한거야? 아직 망했어? 나 가고 가자.. 여기 계속 망했어.. 그래.. 음.. 이제 조심히 가야지.. 다시.. 가자.. 아 또.. 이 좌석이.. 응.. 왜.. 저 생각이 들리? 무서워? 누구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어떤 영혼을 저 생각이 들었고.. 어떤 영혼이 저 생각이 들었고.. 어떤 영혼이 저 생각이 들었고.. 또 어떤 영혼은 고통스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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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거든요.. 근데.. 그거.. 뭔.. 무슨.. 미션을 지우지.. 그 책 같은 게 없는거지.. 다행이 없어.. 그래.. 다행이 없었고.. 다행이.. 진짜.. 그.. 이게 뭔지? 내 뒤에 조심해서 따라오고 지금 못하면 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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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평은 안 떨어져 여기 저 손이 좀 안 떨어져서 아니요 저한테 다시 뜯어내지 못해 약간 조심하고 떨내는 게 좋고요 이 시간에 여행을 정원하기도 하고 그러면 일단 하거나 할 수는 없죠 근데 인간들도 뭐 하는 이상 정신이 갑자기 다 있어 그 운명은 무시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운명이 그 운명이 잘못해 그 운명이 잘못해 그 운명이 잘못해 그 운명이 그 운명이 그 운명이 반려하네 그러면 보낼 수는 다치고는 나 엄청 아프고 응 너무 고생하긴 한데 금방 좀 잘한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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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다리를 하나 건너게 됐는데 잘 때려 채쳐봅시다 다리 밑에 어마어마한 양올림이 있거든 잘 지쳐야 돼 미쳐봅시다 미쳐봅시다 끌려갈 집이니까 안감되고 나갔지 좀만 더 가면 되니까 좀 이분이 되네 뭐지 저 앞에 다리를 마지막은 선두천 거기 건너면 끝이야 그치 난 너는 선두천까지 안 되는 거지 맞아 난 영혼대는 선두천까지 안내해준 안내자 역할인가 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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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철리 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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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공구 편 rogue 공구 공구 편집 없어여 소유가 인간이 부동산에 부동산가 됐어 왜요? 지금의 사자가 되었고 죽음이 온다 삼자차가 아니었어 그럼 삼자차가 되었고 아무튼 얘기해야지 깜짝이야 내가 어떻게 될지 왜요? 바다에 조심해 여기서 확인하고 있다니까 근데 그 속은 뭔가 전자였어? 그쪽으로 돌아가시면 끝난다 조금만 더 가면 되니까 조심히 떠나와 아무튼 조금만 더 걸어 보니 다행이 지났지 못해 보니 삼도천이 가든가 삼도천을 지나게 되면 영혼은 거기서 관리해야 돼 천국과 지옥 응 천국은 남은 북강 계속 계신 것 같고 지옥은 남은 계속 계신 것 같고 천국에 가는 사람이 편하게 있을 수 있고 지옥으로 가는 자는 혀 센 다시 태어나온 까지 다시 태어나온 전까지 인수긴제한 책 끊고 동일하게 된다 맞아. 지옥 자체야 그것도 무섭다는 건 의문 다하니까. 의문 다 지옥 가면 눈치 않겠지. 근데 지옥 가면 눈치 않다니까. 안 가는 거야. 지옥 가면 안 가는 거야. 이게 자부죠. 전생이. 어떤 죄지언니. 이승선이. 죄가. 그런 걸 판면 안 될 거니까. 그냥 무지 상관없다. 내가. 멘트는 사라지 못해. 거의 다. 안 나왔다. 대신해서. 대신해서. 아니요. 저의 등장은 안 될 거니까. 이게 좋습니다. 이렇게. 다. 안 나왔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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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이에요. 한, 두 분. 한, 두 분. 이거? 하나, 둘, 하나. 한, 두 분. 항상 아쉬웠어요. 이렇게 봐서. 맞아요. 끝까지 조심하고.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돼. 그럼. 어쩔 수 없지만 밤새는 꿈이 가는지 못해. 방법은 없어. 삼두천에 들어갔어요? 가도 삼두천 입구에서 들어가기 싫다고 보고 있는 분들이 가면서 봐. 그때는 어쩔 수 없지. 아니면. 바라들에게는. 지속을 해야 할 수밖에 없지. 다만 본인의 의심을 하게 되었고. 지속을 해야 할 수밖에 없지. 저런 경우에서만 끊어간다는. 거기 때문에. 대전. 그리니. 자기 인재로.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좀 고생이 아니고. 갑자. 잊을것은 이릅니다. 다 가득할 수 없다고. 청구가 편해질 수 있는 거지. 네 지옥은 그렇게 안 된다고 해서 더웠다 여기가 잔입 중이니까 이제부터는 네 여기서부터는 잠시만요 조심히 3,4천을 보내고 자신의 어려워가 있으면 될 거예요 그럼 갑자기 돼요 오늘 어쩔 수 없겠어요 당신이 그 혼란이 있겠네요 갈다가 마지막 회사를 할 수 있어서 당연히 간혹 마지막 회사를 못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회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 당연히 당신처럼 마련을 할 수 있는 걸 다행히 해봅니다 그럼 들어가요 다음에 만나게 되면 처음에 살아 후 날씨가 작아요 아니요 아니요 하지만 이건 如何 감사합니다.